12년 특례는 서류를 잘 갖춰야 되는데 3년 특례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그래도 신경 써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떤 서류를 갖춰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12년 특례 중에서 제외국민으로서 정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인으로서의 이수자 결혼 이주민으로서의 정교육과정 이수자 그리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으로서의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기준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서류들이 있고요. 이 각각에 해당하는 서류 중에서 외국인인 경우 결혼 이주민인 경우 그리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어 인증시험 3급 이상의 성적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토픽 3급 이상 요구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다른 한국어 능력 인증시험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토픽 해야 됩니다. 자 그거와 별개로 공통 서류가 있습니다. 공통 서류 중에서 뭐 입학 원서 학명 및 지원 자격 기록표 이것은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서류가 세 가지죠.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바로 Certificate of Graduation 즉 졸업 증명서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 증명서 네 트랜스크립 있죠. 아울러 공인어학 성적 학과별 해당자만 여러분들은 의대 지원 아니니까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그리고 공인어학 성적표 잘 챙겨주고 특히 GPA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기본적인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던 학생들 위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목록표 서류는 제출한다고 해서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유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주의사항을 보면은 즉 한국어 능력시험을 제외한 다른 한국어 능력시험은 인정 안 한다. 즉 토피크만 인정을 한다라는 거 이해해 주고요. 재정 보증 서류 확인해서 잘 제출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 사망한 경우에 해당 증빙 서류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상 제출 서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이혼 사망한 경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